네 시사전망대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께서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거두절미하고 총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쏟아진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러네요. 자 일단 제주 지역의 총선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제가 거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여지를 남기고 있는 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선거 다 지금 준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살짝 여지 있는 말들이 좀 흘러나오네요. 어쨌거나 마지막까지 공천 발표가 미뤄지고 있던 제주시 갑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5일 고광철 보좌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을 공천했거든요. 두 분은 다 아시는 분들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한번 지나가다가 뵌 적은 있습니다. 지나가다. 이분 친구하고 같이. 길거리에서요. 저 일반적인 평가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잠깐 그러면 이력을 좀 보자면 일단 고광철 보좌관이란 분. 이제 후보가 되겠습니다마는 현덕규 변호사의 탄생지 조천읍 함덕 출신이고 우연고 제주대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권명호 이분이 울산 동구인데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갑지역에는 사실 김영진 위원장 당의 위원장 지금 탈당하셨습니다마는 당의 위원장이 단수로 계속 뛰고 있었는데 여기에 안 주고 전략공천을 줬다. 이건 어떻게 의미를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보통 전략공천을 할 때는 그 전략공천에 대한 타당성을 중앙당에서 설명을 하는 게 유권자와 선거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예의가 아닌가. 그리고 오늘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왜 이분을 후보로 전략공천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어떤 선거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바라보고 있고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 그러든 간에 어떤 설명이 있으면 그래도 중앙에서는 제주도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앞으로 전망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고도 소통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냥 발표만 있고 그것은 끝이니 같은 당 소속의 당원들도 엄청 지금 많이 동요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잘 알려진 물도 아니었었고. 그러면 진보진영을 대표하시는 우리 강호진 센터님 앞에서는. 대표는 아니고요. 국민의힘 공천 스타일이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하위 10이다 20이다 0점이다 가끔 오다가다 이지병대표가 발언을 해 주시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공천 스타일은 공관의 스타일은 그냥 결론 내버린 거예요. 전략이든 단수든 복수든 경선이든. 아니 그런데 그 말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비판하면서 우리는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해서 된 공천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측을 해봐야 됩니까? 시스템이 파괴된 거죠. 파괴됐습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저의 주장이지만 그러면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도 김승욱 후보님이나 또 갑 후보셨던 김영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MBC 여론조사 등이 따르더라도 사실은 경쟁력으로 치면 지역에서는 김영진 후보가 상당히 앞섰다고 보여지는데 을은 단수 후보가 되고 갑 지역은 또 본인을 김영진 후보를 어쨌든 보면 밀어내고 새로운 사람을 전략했을 때는 여론조사님 말씀처럼 타당한 이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지금 저희는 현상을 보고 얘기를 했는데 고광철 지금 예비 후보를 여기다 전략 공천한 것은 진짜 이분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지 아니면 혹은 또 차기를 바라보는 건지 이런 것도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기는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을지역에 차근차근 준비하셔가지고 그다음 선거에 준비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갑에 오신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과정적으로 보면 김영진 후보가 단수 공천이 안 된 이후에 최소 7명 정도를 만나서 제주시 갑 지역에 김영진 후보 대신 나와달라고 요청했던 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 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들에게 접촉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 저거 아시는 분 있으니까 여쭤본 거고 확인해드리는 거고 제가 들은 것도 예술인, 정치인, 전 공무원 이런 분들 여러 사람이 전 언론인도 있었습니다. 언론인도 컨택을 좀 받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여러 사람들에게 컨택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 차원에서 당협 차원에서는 굉장히 동요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대개는 보면 지역당의 도당의 어떤 당 활동이나 이런 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선거라는 게 개인의 어떤 인지도나 임명세 내지는 그런 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조직을 꾸려서 끌어갈 수밖에 없는데 당장 한 달 전에 전략 공천이 되면 자기 조직을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공적 조직, 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전혀 당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당협에 속한 당원들이 우리는 뭐야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그 뭐야라는 반응이 벌써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발표 당일날 김영진 이제는 전 당협위원장이 되어버렸는데 탈당계를 제출을 하셨습니다. 탈당계 제출을 하고 굉장히 성토를 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더해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탈당했죠. 그런데 이분만 탈당한 게 아니고 허용진 도당위원장도 이게 도대체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냐 하면서 또 같이 탈당계를 내고 탈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전략 공천까지 한 제주시 갑의 국민의힘은 당의 세력을 잘 모아서 이번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전망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고강철 예비 후보의 능력과도 좀 관련이 되는 부분일 테고요.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준비하셨던 김영진 후보가 탈당하셔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 공학적으로는 안타깝게도 갑지역은 3파전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번에 출마하시겠다고 하는 고강철 후보님한테는 되게 어려운 선거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문 대림 후보가 유리한 구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거에 활동을 했든 안 했든 유년이 있든 없든 간에 당이 선택한 후보를 향해서 어떤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결집을 이끌어내기에는 현재까지 중앙당의 행보는 상당히 아쉽고 모자람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고강철 후보가 어느 만큼 그걸 해낼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거는 물론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주에 내려와서 무슨 활동을 하듯이는 않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직 선거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또 다양한 변수는 있을 겁니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 후보 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허영진 도당 위원장이시고요. 탈당하셨는데 탈당이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결심을 하시게 되면 선거구 가불 석입국가에 따라 뭔가 새로운 출마 얘기가 슬슬 변화가 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허영진 도당 위원장에 이제 탈당했으니까 전 도당 위원장인데 그 탈당은 전혀 명분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명분이요? 이 도당이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결집해서 선거를 맞이해야 되면 그럼 이제까지 도당을 이끌었던 도당 위원장의 역할이 후보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데 허영진 위원장의 처신은 정말 저는 당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영진 도당 위원장 입장이면 본인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을 나와라 또 청년비를 해달라 값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정치적으로 여태까지 본인이 말해왔던 것들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공약도 빨리 대통령 공약 때 이행해달라고 여러 차례 도당에다가 저희 중앙당이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도 안 됐었습니다. 공약은 원래 그런 건데 사실은 어차피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거의 몽리가 아닌가 싶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오늘 변호사님 모두 가기 보정으로 가고 계셔가지고 제가 일단 한번 입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주 지역의 총선 대진표가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이번 공천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공천을 보면서 정말 제주도의 정가는 정말 다르구나 따로 노는구나 하는 느낌인 게 제주 지역은 난데없이 정말 다이나믹 제주를 보여주는 그런 공책이 이어져서 다른 지역의 어떤 공천 선거 판세하고도 또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국민의힘은 서귀포는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경선이 이뤄졌기 때문에 뭐 컴퓨터 성과가 있지 않을 건가 그런데 이제 또 변수가 하나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주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사전망대 지금까지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